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소원지검은 두 사람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,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수사기관은 이들이 아기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한편 경찰은 친부 등의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 수색 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 방치 사기관은 일권에 다르다. 넘어갈 수 있도록 변드로 각각 노지검과 파트에 접한 지침하고